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이 생일이 하나님이 일단은 생일이 특파의 정서식 시에서 특파의 정서식 시에 오늘 저희 특파의 수사회가 특파의 수사회가 그 부분에 최근에 한일전을 했잖아요. 한일전에서 우리가 한일에서 승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성 식구도 좋으신 선수들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멋있으시고 모든 선수분들 실제 앞으로도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인사에도 항상 스토리 없는 분들도 잊지 않게 살고있고 기내에 스토리 없는 분들의 기대를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